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한 각계의 성금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관 YC택 회장이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는 데 써달라며 2억 원의 성금을 여수시에 기탁했습니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입주기업들도 각각 2억여 원의 성금을, 부영그룹과 한국전력, 경기도에서도 1억 원에서 5천만 원의 성금을 각각 여수시에 기탁했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의 주거래은행인 여수 중부세마을금고는 1천만 원의 복구지원비와 함께 대출 상환 만기자 상환 유예와 복구비용 절의 신용용자 등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